강원도 삼척의 폐광산 수로에서 사냥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보호 울타리만 설치해서도 일어날 리 없는 일이었는데요. 더구나 이곳은 국내 최대의 사냥 서식지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광산이 있던 삼척의 산속, 광물 찌꺼기 유출을 막기 위해 9년 전쯤 보건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계곡의 1.8km와 1.2km의 수로 2개가 각각 설치됐습니다. 상류 쪽 수로 바닥에 사냥 한 마리가 죽은 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7, 8년생 수컷인데 수로에 떨어져 죽은 지 보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냥이 죽은 채 발견된 수로입니다. 깊이가 2m를 훌쩍 넘어서 야생동물이 한 번 떨어지면 사실상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수로에서 사냥이 죽은 것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수로에 울타리만 설치돼 있어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안전 노프 정도만 이렇게 설치를 해도 사냥이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시설을 안 해놓고 계속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뒤늦게 광해관리공단에 울타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이지만 현재 국내에 남은 사냥은 900마리 안팎. 특히 이 일대는 사냥이 200마리 넘게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서식지입니다. 정부는 사냥을 복원한다며 해마다 10억 원 가까이 쏟아붓고 있지만 남아있는 사냥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